깡통전세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신축 다가구 주택의 가격이나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등을 제대로 알 수 없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경기도가 관련 협회 등과 함께 전세 사기로 인한 임차인들의 피해 예방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최창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수원 일대 오피스텔의 세입자 700여 명이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임대 사업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대출 이자도 갚지 않아 건물들이 경매에 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7천인데 제 뒤에 3명도 다 7천이면 21억이 넘잖아요. 거기다가 대출 10억, 30억이잖아요. 건물가가 25억인데 대출이랑 보증금이 30억이다? 이미 마이너스 5억이거든요. 심지어 건물 감정가도 보니까 5억이 더 낮아요. 전세난 속의 경기 지역 곳곳에서 깡통 전세 등의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 경기도는 임차인들의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손을 잡았습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신축 다가구 주택 등 주택가격 상담을 위한 누리집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깡통 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 누리집에 접촉하면 무료로 감정평가사에게 주택가격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임대차 중개 시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과 설명, 공인중개사 교육 강화에 힘씁니다. 경기도는 신축 다가구 주택 등 임차인 보호제도 추진 홍보와 행정지원을 맡습니다. 공적 영역에서 관심 가지고 예방책을 강구해야 되고 실제로 일이 벌어진 경우는 구제책을 만들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제도적인 보완이 정말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이 되어야 하는 집. 경기도의 예방책이 깡통 전세 피해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경기시 TV 최창순입니다.